과연 우리에게 명예의 전당은 언제 생길 것인가 이런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때 이제 이순철 의원께서 장효조 전 감독과 함께 레전드 홀스타 선정이 되셨었잖아요. 그 당시가 장효조 전 감독이 이미 알고 있던 시기였던 거죠? 아니요. 전혀 몰랐던 걸로 알았어요. 본인도 모르셨어요? 본인도 전혀 알지 못했고 얼굴도 굉장히 좋았어요. 그때 당시에 시상식 하러 같이 만났을 때 얼굴도 굉장히 좋았는데 그동안 건강검진을 한 번도 받지 않고 이러셔서 맥주를 좀 좋아하시기는 했어도 그렇게 얼굴이 안 좋다 이런 모습이 아니었는데 갑자기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고 난 이후에 병이 발명되면서 급속하게 완료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아쉬운 그런 분을 일찍 떠나보게 된 거죠. 안 의원님께서 기억하는 장효조 전 감독은 어떤 분이셨는지? 저 어릴 때 TV 광고에 나오시던 분. 그리고 또 야구 스윙이 TV 광고에 나온다는 건 참 지금도 그런 일은 없잖아요. 그 부채살 타격이라는 부분이 TV 광고에 나와서 그걸 보고 나도 야구해야 되겠다, 야구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으니까요. 저는 같이 플레이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항상 지나치면서 뵀을 때 같이 이렇게 지나가는, 같은 유니폼을 입고 지나가는 것도 참 영광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동현 의원은 좀. 저는 퓨처스 있을 때 뵀었거든요. 그런데 수술을 하고 재활을 마치고 1군에 콜업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1군 선수는 1군에서 야구해야 된다고 2군에 있지 말라고 그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되게 힘이 됐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장현준 선배는 타격에 대해서는 한국 프로야구 선수들보다 한 40년을 앞서 가서 먼저 시행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선수들 타격할 때 히팅존을 좀 넓게 가져가야 된다. 그런 스윙 계적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강조들을 많이 하는데 그래야 맞는 확률이 좋아지면서 여러 면으로 타구를 보내면서 좋은 타격을 기록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장현준 선배가 제가 알기로는 3할 3분대, 통산 타율이 3할 3분대가 넘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미 40년 전에 장현준 선배는 그런 타격을 하고 있었죠. 혼자만 다른 야구를 했다는 거군요. 그렇죠. 후배들에게도 빨리 가르쳐줘서 좋았을 텐데 저한테도 빨리 가르쳐줘서 좋았을 텐데 혼자만 욕심내고 하셔서 좋은 타격을 했던. 그러니까 조금 독특한. 그때만 해도 그렇게 타격을 하면 다 스윙이 뒤에서 퍼져서 나온다고 그러고 다 그렇게 따라하지 않던 시대리군도 지도자들도 그렇게 못하게 했고 그런데 이 선배는 지도자들 타격 코치 말보다는 자기 어떤 신념을 더 가지고 타격을 해서 결국은 역사에 남는 그런 야구 선수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30주년 때는 30주년 레전드 올스타 행사를 굉장히 크게 했었고 그래서 이 행사를 기점으로 해서 뭔가 명예의 전당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논의가 있을 것이라는 그런 전망도 있었습니다만 그리고 그 해에 또 두 큰 별이 졌습니다. 장효조 전 감독뿐만 아니라 또 최동원 전 감독도 역시 한화 이군 감독이었던 최동원 전 감독도 결국 하늘의 별이 됐었는데요. 그 두 분이 하늘의 별이 지고 나서도 여전히 10년이 지나도록 명예의 전당은 아직 생기지 않고 있습니다. KBO는 2005년에 한국야구 100주년을 맞아서 명예의 전당 건립 사업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고요. 그리고 이제 2011년에 본격적으로 사업 추진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10년 전부터 사업 추진을 했어요. 진행 상황을 지금 자막으로 보고 계신데요. 2014년에 부산시의 기장군과 실시 협약서를 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앙투자 심사를 2016년에 통과하고요. 그리고 2017년에 부산시의 설계 용역 착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조금 지지부진하다가 KBO 기장군수가, 기장군수 좀 오래 하셨죠, 그분이. 기장군수가 1인 시위를 KBO 앞에서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KBO와 기장군수의 면담이 지난해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안건이 이사회에 상정이 됐는데 결론이 없다고 나왔고요. 그러자 기장군수가 또 한 번 시위를 하고 또 면담을 합니다. 기장군수는 계속해서 지금 기장군에 일단 유치를 해둔 상태이기 때문에 기장군에서 계속 KBO 명예의 전당을 유치하고 싶어하는 그런 의사를 내비친 바도 있습니다. 이 상황을 놓고 KBO의 이경호 홍보팀장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이유에 대해서 문체부에서 정한 독립 최산체 문제 해결이 우선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운용비 문제는 지난 6월 총재와 기장군수의 면담에서 진전이 된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KBO 차원에서도 건립에 대해서 발빠르게 진행을 할 것이고 지금도 명예의 전당 건립에 대해서 자료 아카이브를 계속하고 있고 홈페이지에 디지털 박물관을 통해서 업데이트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 기장군에서는 또 군의회 쪽에서 조금 문제를 삼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군수는. 저는 이 명예의 전당의 이치가 왜 하필이면 기장으로 가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미국도 야구 발상지인 쿠퍼스타운의 명예의 전당이 있고 거기에 지은 시각 박물관이 있거든요. 그런데 기장군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사실은 야구하고는 무관한 도시잖아요. 그러면 야구하고 우리 미국이 쿠퍼스타운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동대문 야구장이에요. 그런데 동대문 야구장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그 동대문 야구장에 지금 새로운 컨벤션 세터 같은 거, 해의장 이런 게 들어서 있는데 KBO가 그거를 좀 잘 풀어서 야구장은 못 돌려주지만 의미 있는 이런 명예의 전당 같은 곳은 그 동대문 구장 위치에 거기에 한쪽이 어느 쪽이더라도 만들어서 그걸 설치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때 당시가 오세현 서울시장 그때 같은데요. 오 시장님이 다시 시장님이 되셨으니까 그것을 야구인들을 위해서도, 야구팬들을 위해서도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손쉽게 가까운 거리에서 가서 야구의 역사를 만나볼 수 있도록 의미 있는 곳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중하게 오세현 서울시장에게 이제는 야구장이 다 허물어지고 다른 건물이 들어섰기 때문에 못 들어섰지만 야구 명예의 전당 정도는 충분히 뜻만 있다거나 하면 해줄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기장으로 가는 것보다는 대한민국의 야구 발상기라고 할 수 있는 동대문 과거 야구장 쪽 위치에 명예의 전당이 들어선 것이 저는 맞다 이렇게 봅니다. 동대문 야구장이 맞다. 그렇군요. 우리도 뭔가 이렇게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동대문도 좋은 아이디어가 될 수 있고 또 하나가 있죠. 사실 YMCA 야구단, 우리나라 최초의 야구단이 인천에서 야구를 시작했다고 하니까 인천 쪽도 또 좋은 아이디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우리나라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야구하면 그래도 동대문 구장을 떠올리잖아요. 고등학교 야구부터 시작을 해서 인천보다는 그래도 서울의 동대문 야구장을 떠올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그 향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치가 만약에 명예의 전당 이치가 된다고 한다면 거기가 가장 적합하다,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오 시장님이 전에 시장됐을 때 동대문 야구장 결정과 그 당시에 장충원 리틀 야구장도 처음에는 없앤다고 했다가 결국 살아남았었잖아요. 이번에는 야구인들과 대화를 해보시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도 잠시 해보고요.